정말 멋져! 안녕하세요 K-POP학과 제작부 맡은 김하늘입니다 저희 뻥이 질이네 지금 이렇게 많은 성화 속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현진씨? 11.25 저는 이제 기숙사 통금 시간 때문에 빨리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했다 나 자신 안녕하세요 이제 다른 분들은 먼저 버스를 타고 가고 저희는 김밥을 포장해서 가고 있는데요 조빈님 김밥 포장하러 가는 소감이 어떠실까요? 행복합니다 오늘 섬 가는 것도 아직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안녕 안녕 지금의 성매시죠? 7시 51분입니다 저희는 어제 피자를 먹고 배가 고픕니다 맞아요 춥고 배고프고 졸립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춥고 배고프고 그렇지만 음악이 있다면? 거기가 우리의 무대 오빠의 음악도 다 먹고 살지고 그런가요? 이제 섬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빠가 각도가 혼납.. 그러니까 아빠가 율증 율증 그 가로로 하셔야죠 가로 그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이제 김밥을 포장해서 군산 여객 터미널에 도착했는데요 왜 자꾸 혼자 나오냐고요? 아니죠 얘들아 태란 오늘 버스킹팀 M K-POP과 MC 송환이 조영팀 그리고 제작팀 하늘입니다 다시 할게요 그럼 저도 환이라고 할게요 성환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왜 제가 혼자 있냐고요? 아니죠 얘들아 짠 더블큐 왜 제가 혼자 있냐고요? 아니죠 얘들아 짠 저는 오늘 버스킹의 MC를 맡은 K-POP 하니 주영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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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제작팀 하늘입니다 그러면 이따 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시는 교수님들 교수님 교수님 이번 팀에 만능 일꾼이십니까 여행하는 표정이 지금 너무 썩어요 어때요? 아 흔되긴 하지만 네 역시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어떠신가요? 여행가는 기분이라 좋고요 네 팔이 끊어질 것 같아서 네 팔이 끊어질 것 같아요 내 날 들고 내가 내 맘을 막는 빛이야 내 눈을 채는 것들이 내 하늘을 향해 있어 내 눈을 향해 있어 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네 내 구석에 흐르는 눈물을 찾아 그곳으로 널 믿어 나여 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네 내 구석에 흐르는 눈물을 찾아 그곳으로 널 믿어 나여 여행을 떠나여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여 여행을 떠나여 여행을 떠나여 내 구석에 흐르는 눈물을 찾아 내 마치로 널 믿어나요 내 마치로 널 믿어놔여 내 마치로 널 믿어놔여 여행을 떠나여 어서오오오오오오 마이페이 안녕하세요 talk to us 저희는 드디어 어청도에 왔습니다 이제 짐을 나누러 남을게요 일단 점심 먹을때 뵐게요 안녕 나 르기 고마워 그죠 이쁘게 만나러 왔는데 전국에서 일을 잃어버린다 아, 헐! 헐! 진짜 재밌어 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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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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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지하는 인 모션은 3D. 엘젤 우리 때 위킥뀨. 3D! 우리 때 위킥뀨. 사회를 보게된 케이팝과 성환이. 지금 케이팝을 따라서 조금 속상하네요. 그림이 왔어요. 스읍 껴러! 수고할게요 화이팅! 우리에게 할 수 있다 갑시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저희 환희는 갔어요 빨리 보이고 환희야 안녕 화이팅 저희는 이제 노동을 하러 갑시다 왜요? 저희 잼민이랑 같이 못 찍겠어요 저희는 이제 노동을 하러 갑시다 오랜 말에 만나 친구인가? 친구인가?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약간 무료했던 동생활이 하나에 진짜 활력서가 되지 않았나 어떠셨나요? 늘 수고 많이 하셨고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우리가 되게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하나씩 다 추운 역할을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팀 스테셜 오늘 화이팅! 팀 스테셜 화이팅! 화이팅!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식을 마치고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현경이한테 영상통화하고 있어요 팀 스테셜 사랑하는 백성 세 Bri 박현진 야 연습실일거야? 엇? 요 너 연습실이야? 아우 박현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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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헤 어떡해 어떡해 오고싶어 오고싶어 우리 그냥 그냥 클릭 야 너네 3등 했다며 야 미친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잘하는데 얼마 얼마 얼마? 200만원? 야 너 얼마 먹어? 괜찮네 지금 뭐해? 아마도야 무서워 이거 사파리 아니야? 아마도이야 오른쪽을 보시면 사망이가 있습니다 뮤지스의 아이버에요 카메라 없을 때 먹을게 카메라 없어도 먹으면 현진이가 힘들어 편집할 거리가 생겨서 안해 바지 cost 셔츠는 얼마죠? 셔츠는 얼마인가요? 저는 싼 것만 추가해서 25천원에 2만원이잖아 이게 100만원이대요 협찬을 받은 거든요 35,000원짜리 협찬 그것만 연습하고 있었어 나 신차대를 하고있지 아저씨, 이분이 어떠세요? 어, 어지러워요. 영상 찍어놔야지. 트롯탑을 못 쳤다 해서.